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남의 가게 앞에서 대체 왜입니다.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남녀 3명이 등장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상황일까? 여친이 딴 남자랑 술 마셨다고 남친이 폭발한 거죠? 오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저렇게 남친 뜯어말리는 여친. 자, 이때 다른 남성이 저렇게 남친을 또 말리니까 넌 또 뭐야 하듯이 가게 쪽으로 저렇게 퍽 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결국 저 가게 아이고, 세상에. 여친이 남친의 머리까지 쥐어뜯는데도 저렇게 내 편기 치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저 실랑이 과정, 다툼 과정에서 저 상가 유리가 박살났어요. 자, 그런데 나 돈 없어? 배째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라고 제보를 주셨는데요. 지난달 8일 새벽 1시입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피자 가게 앞인데 조폭 출신을 포함한 남녀들의 실랑이와 폭행이 벌어졌다. 이런 제보입니다. 옆 건물에 사는 조폭 남성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고 왔다고 시비를 벌이다가 싸웠고 이 과정에서 문 유리와 가게 잠금 장치 등이 파손돼서 수리 비용만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문신을 하고 평소에 또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왔다고 하는데 피해 업주가 보상을 요구하니까요. 돈 없다, 비싸다 하면서 모른 척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사랑 싸움을 하든 돈이 없든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사장님이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싸우는 과정에서 일행 중에 한 명이 확김에 유리창을 깼거나 잠금 장치를 부숬거나 이러면 형사적으로 손결제에 당할 수 있어서 그러면 형사 고소라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 둘이 싸우고 밀치는 과정에서 날라가서 유리 부딪히고 이러면서 지금 부서진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형법상 과실로 물건을 부수는 과실 손결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저 수리비는 결국 순수한 민사 문제가 될 텐데 저들이 싸우다 저들 서로 다쳐서 치료비 나오는 건 저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만 이거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거 지금 수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거를 또 소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난감하고 그래서 아까 보면 평소 인근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시비 많이 걸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협박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그런 걸로 오히려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정장 차려입고 먹튀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함께 보시죠. 테이블 남자 주목해 주세요. 잠시 후에 꼭 하고 다 먹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하러 가야죠. 그런데 이거 가방을 그냥 가는 거야? 가방 있어요. 먹지 아닙니다. 잠시 후 여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가방 있으니까 와야죠. 앉아 있구나 저기. 그런데 가방 들고 나가요 지금. 이거는 계산하셔야죠. 그냥 갔구나.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19일 저녁 6시쯤인데요.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정장 차림을 한 남녀가 들어와서는요. 4만 4천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계산한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가 계산한다면서 이렇게 둘이 실랑이를 버리더니 여성이 남자를 밖으로 보내고 혼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직원이 바쁜 틈을 타서 짐을 챙겨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 CCTV를 돌려본 피해 업주는요. 간혹 정말 착각하고 나가는 손님들도 있긴 하지만 이 여성을 보면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점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흡연하겠다고 들락거리는 손님들이 많아서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굉장히 착잡하다고 토론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둘 다 멋진 정장을 쫙 또 입고 와가지고 세상에 그걸 또 먹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치식과 관련돼서 발생 건수가 9만 4,752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서도 수시로 나오는데 지금 저걸 보니까 범죄 수법이 자꾸 지나고 있다. 여기는 세 가지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일단 정장을 입고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장까지 입고 온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서로가 내겠다고 막 실랑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흐뭇한 광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먹태할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가방을 놔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을 풀게 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본인들의 의도하는 바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문 채취용으로 지금 술병을 가져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문화 비슷하게 자리를 잡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삑삑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씩 경찰이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무단으로 만약에 돈을 내지 않고 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하고 그리고 30배, 50배 돈을 갖다가 물게끔 하니까 상당히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만약에 거기에서 본인이 적발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처벌한다 한다 그러면서 안 하니까 저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아니 방 몇 개 있냐고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에서 잠시 후에 남성이 내립니다. 그런데 모텔 자동면 앞에서 뭔가 막 블라블라 갑자기 화난 듯 프런트를 저렇게 향해서 와요. 그러더니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저 남성의 일행인 여성이 와서 들어와서 자기야 그만해. 막 이렇게 말려보는데요. 남자 갑자기 확, 확 하면서 위협을 했죠. 빈실, 이거 모니터까지 주셨어. 자, 저 남성 붙잡고, 목가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업주가. 자, 잠시 안으로 업주가 들어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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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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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하면서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참 저렇게 주랭랑을 칠 거면서 왜 저런 시대는 칠거겠는데. 저게 지난 19일 새벽입니다. 오전 2시 40분. 정말 한밤중인 거죠. 노원관 숙박업소에 남성이 나타났어요. 이 출연구원 밖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방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방이 몇 개 있냐는 되게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아니 몇 사람이나 오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대답을 하라고 갑자기 욕설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장님이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안 받아야겠다 싶어서 저희 지금 빈박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들어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업주가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기 제보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게 저 와중에 또 같이 있던 여성이 있잖아요. 혼자 두고 남자 혼자 도망간답니다. 세상에. 또 그 여성은. 지금 바람 맞췄어,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이 사장님이 저 남자한테 누구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와중에 또 여성은 또 남성을 보호하겠다고 생각했든지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제보도 한 건데 저는 저 남성 혹시 차 운전했었는데 음주운전한 게 아닌가 또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니 상식적으로 숙박업소에 와서 둘이 와서 방이 몇 개인지 왜 물어봅니까? 백 변호사님. 그 남성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좀 보여주세요. 들어왔을 때부터. 자 보면요. 제가 이 블러를 안 친 그걸 보면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은 소위 일수 가방이라고 하죠? 클러치백. 아이고. 이거 완전 과학이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근데 뭐 순간적으로 모든 소식품 들고 뛰기 편해서 저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꼭 저런 사람들은 저걸 들고 다닐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또 혹시 또 저런 거 들고 다니시는 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상하게 좀 저런 분들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프린터 모니터 저기 또 사람 쪽으로 쳐가지고 넘어졌죠. 모니터 떨어지면서 업주의 팔과 배를 또 가격하는 바람에 병원에서 전체 3주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저 직원이. 일단은 업주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했다고 하는데 저건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범죄입니다. 일단은 좀 명백한 업무 방해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거니까. 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지금 프린터 부셨으니까 재물손괴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저건 모니터가 사람 있는 쪽으로 때려가지고 모니터 넘어진 거기 때문에 과실치상이라 폭행치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명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요. 저런 사람 좀 저도 아까 마지막에 좀 뛸 때 의심스러웠던 음주운전이 가장 의심스러운데 지금 도망갔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실제로 저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아닌지 같은 것도 아마 저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술 먹고 저렇게 행패부리면 조금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꼭 잡아서 법의 엄중함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모텔 와가지고 방 몇 개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 희한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갈게요. 가짜돈 추기금 그 후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죠. 전 여친 결혼식에 찾아와서 장난감 돈을 내고 나서 값까지 먹고 간 전 남친의 사연. 결국 그 여성이 가해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요. 네 고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둘 모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고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에 이 당사자는요. 전남친과 초대받지 못한 그 친구 둘 모두를 고소했다고 근황을 다시 한 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후에 그 친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만 청첩장 못 받은 게 속상해서 복수하고자 그랬다. 식대와 추기금 다시 제대로 보냈으니까 고소 취하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는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사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애시당초에 이 글이 처음 화제가 됐을 당시에는요. 친구가 자신의 SNS에 개나 소나 고소하는 줄 안다면서 조롱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남친에 관해서는 이 전남친 자신은 결혼식에 가지 않는다는 걸 그 친구가 부추긴 정황을 확인하긴 했다. 하지만 나에게 망신을 준 건 마찬가지라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경악 오토바이 서커스입니다. 백무니 불여일견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아니 이것도 뭐하는 거야 지금. 오토바이 시트 위에서 전직 최조 국가대표 주종목은 혹시 평균 때? 보는 사람들은 손에 땀 찔찔 하지만 본인은 막 그냥 양팔을 벌리고 여유롭게 별일 아니라는 듯 중심 잡고 계속해서 저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라스베가스의 쇼를 보고 계십니다. 아 진짜?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저 글에 올라온 커뮤니티의 제목이 대전배달원의 운전실력입니다.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오토바이 시트 위에 올라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아요. 오랜 운전으로 피곤함을 느꼈던 건지 팔다리를 쭉쭉 펴고 있는데 저거 명백한 졸업이었던 법 위반이고요. 법 위반을 떠나서 아무리 저게 오토바이 자세히 보면 삼륜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토바이입니다. 저기 잠깐이라도 보행자라도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차량이랑 부딪히면 어떡하겠어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진짜. 동춘 서커스 좀 없어졌는데. 마지막 사연으로 가봅시다. 말 그대로 치약을 비틀어서 짜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인데요. 이들은 결혼 2년 차입니다. 맞벌이 부부지만 서로 집안일을 잘 분담하고 있어서 싸움도 없고 사이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 맞는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치약 짜는 문제인데요. 평소에 아내는 굉장히 좀 무심하고 털털한 성격인데 치약 쓸 때마다 주먹으로 치약 한가운데를 짜서 사용하고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남편이 쭉쭉 밀어서 정리해놓으면 아내가 또 비틀고 꽉 쥐어서 쓴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예 아내가 편하게 쓰라고 치약 짜게까지 사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습관대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두고 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배려를 눈치 못 채는 걸까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아 이 치약 문제 이거 정말 부부싸움의 아주 단골 소재 중 하나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잡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이 꼬맹아 내가 다 있어가지고 치약 짜게까지 사가지고 달아놨잖아. 오빠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제대로 짜서 쓰란 말이야. 보기에도 좋고 알뜰하고 일석이조 아니야 동그라미. 아 이 구도는 처음 봤습니다. 아 이럴수가 럴수 럴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편입니다. 성문희 오빠 생긴 거랑 다르게 왜 또 치약에는 유난을 떨어. 오빠 약간 결벽증 같아. 그게 뭐라고 그렇게 집착을 해. 됐고 그냥 오빠 거 내 거 따로 쓰자. X 이거 다들 우리 남성 패널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X 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 경험이 꼭 치약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또 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고 싶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남편분의 습관들 중에서 아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낯선 가정에서 서로 각각 성녀들 때까지 자랐다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2년, 3년 됐다고 했죠. 저거 빨리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게 서로 살기 편합니다. 진짜. 저런 것까지 싸울 다른 일도 얼마나 많은데. 아, 근데 제 주변에도 저거 가지고 싸웠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실제 이제 보니까 남편은 좀 약간 여성스러운 성격 같고요. 여성은 좀 약간 털털한 성격 같은데 맞벌이 부부인데 서로가 집안일을 잘 분담을 해서 불만이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건 다만 거기에서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 치약 짜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다가 지금 같이 결혼을 하니까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뭐 예컨대 불을 갖다가 켜놓고 난 뒤에 불을 끄지 않는 그런 뭐 아주 결정적인 건 모르겠지만 치약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뭐 저도 그게 결정적인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불을 갖다가 켜놓고 아, 불? 저는 이 전기 전기, 전기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양말을 이렇게 벗어놓으면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알을 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참 저도 고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개를 사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이름표 붙여서 이름표 안 붙여도 금방 아시겠죠. 정리가 돼 있는 거는 남편 거 그리고 중간에 쿡 짠 거는 아내 거 그 정도는 허용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 저는 이 남편이 정말 못 참겠으면 말이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 여기 지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아내랑 다투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쭉쭉쭉쭉 밀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또 아내가 콱 중간에서 짜고 그래서 치약 정리기 같은 걸 또 짜게까지 사놨더니 또 그거 무시하고 또 가운데 꽉 짜고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콱 하고 아 왜 내 배려를 눈치 못 채자고 서운해한다는데 그러시면 한 번 얘기를 해보시고 저도 아까 이 두 분 말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것까지 싸울 거면 싸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양말 뒤집어 벗어놓지만 아까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대로 그냥 놓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 왜 왜 공말을 뒤집어 놓니? 그게 안 된 것 같다. 그건 고쳐요. 그게 좀 어려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1대 3의 구도가 나온 게 아 이 기자가 이제 아직 미혼이네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보니까 여기가 완전 생신혼까지는 아니지만 결혼 2년 차잖아요. 앞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처음에 약간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좀 깔끔하게 잡아놔야 습관을 살면서 좀 풀어지기도 하고 살면서 타협도 하고 후두려 잡아놓자. 힘들겠어요. 말 들을 때까지 후두려 잡아놓자. 그런 생각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동그라미를 선택했습니다. 약간 무서워지네요. 그전까지 우리 이 기자 보면서 전국의 시어머니들이 아이고 저 쟤 누구냐 쟤 아이고 마음에 든다 이러셨는데 치약에서 참 큰일 났네요.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근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많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레이클 루이스님은 너무 싫어 그렇게 좀 짜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빈님 치약도 내 맘대로 못 짜나요 유유 말씀해 주셨고요. 차현준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 싸울 일 아닌 듯요 라고도 하셨지만 내일도 말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치약을 따로 쓰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